가운데로 포토를 위해서 포스트시켜주시고요. 사진촬영 간단하게 하고 또 다음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더블러 진하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, 포즈 취해주시고요. 네, 니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자리해주세요. 네, 한 분씩 토토타임 가지고 나중에 다 같이 올라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니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, 더블걸 민한라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, 더블걸 민한라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, 또 마지막으로는 더블걸 김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, 김희님 토토 촬영 끝난 뒤에 다 여러분들 모두 다 무대 위로 자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의 더블걸 아름다운 여성분들 모두 다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고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talya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모아봐야겠다. 모아봐야겠다. 모아봐요. 모아봐야겠다. 모아봐야겠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